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강단 메시지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어요.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요.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왕노릇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오늘 온종일토록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독이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의 삶이 또 순간순간마다의 삶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약의 여정을 따라서 날마다 성취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그것을 연결하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제일 우선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응답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인 보니까요.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은 노화시대 한 시대를 물질로 속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잡혀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시대에 이 홍수 심판을 겪었던 인간이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러나 결국 그것도 실패하고 문제에 빠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흑암의 세력은 절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금이에요. 보금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전략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보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보금 가진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금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적인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오직 그리스도.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보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나의 영혼, 나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의 나라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미션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축만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현장, 직장과 생업현장, 지역현장,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축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 가장 큰 선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기도의 제목이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느냐, 응답이 되지 않느냐 관건이 달려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뭔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랩런트 7명 이 7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결과 그 뜻을 이루어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애급의 총리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키워나갔고 결국은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애급이라는 강대국 강대국 보그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도의 제목은 강대국 보그마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셨는데요. 모세에게는 성막운동을 통해서 민족 보그마의 기도의 제목을 갖게 했습니다. 애급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켰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너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참된 보그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 보그마의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졌잖아요. 이 다윗에게는 성전운동을 통해서 국가 보그마라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적국 보그마 또 이사야는 그루토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후대 보그마 바울에게는 로마 보그마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곱 명의 랩런트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그마 핵심적인 내용은 생명 살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정말 이삼 칠라라 보그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제목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뭔가 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누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과 누림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24시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랬어요. 10편 기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4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24시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게 되면 세 가지 응답이 주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누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치유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것 이런 모든 잔재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있게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누림이 있을 때 영적인 서미스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서미스의 자리에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주의를 위해서 또 237나라 보금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잘못된 틀이 있고 옛 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집중과 누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틀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또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치유의 응답 또 영적인 서미스의 응답 뿐만 아니라 새 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